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돋보기 지금부터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하시고도 참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전 너무나 많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함께했던 시간들. 그러고 나서 사실 저는 이진우 소장님의 말씀이 안 맞기를 바랬어요. 주식시장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 흐름이 그대로 나왔고. 저도 인간지표 소리 한번 듣고 싶었는데. 그게 사람들이 사는 길인데요. 마음이 편해져야 되니까.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600선을 볼 거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결국은 받고 1750선 정도를 말씀하셨던 제가 기억이 났죠. 지금도 1750 공방이잖아요. 현 시점에. 일단 천연에서 빠르게 올라오는 거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시장 다시 한번 우리 이진우 소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가장 얘기가 되는 게 연준의 긴급 금리 인하. 또 긴급 금리 인하를 했는데 100BP 했어요. 이제 제로 금리에 대한 0에서 0.25죠. 지금 현재 흐름이. 이거 그러면 정례에서 또 뭔가를 하려나 하는 얘기도 하고. 오히려 시장은 거기에 대해서 좋게 받아들인 것 같죠. 거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고. 일단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그 뉴스를 갖다가 이렇게 딱 헤드라인을 딱 접하는 순간에 제 입에서 나온 얘기나 병신들. 이 얘기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바로 선물 확인 들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입에서 나온 얘기는 역시. 시장은 참. 할 말이 없으세요? 아니 아니에요.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저는 혹시 외부적 압박이 있었나 라는 생각에서. 지금 상황에서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 금리 인하를 상당히 지금 이렇게 갑작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에 대해.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인하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안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연준이 더 내렸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거든요. 혹시 자체적인 의사결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도 사실 했는데. 여기는 그냥 저의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지금 나오고 나서 CNBC 화면이 이렇습니다. 연준이 제로까지 내렸다. 그동안에 1에서 1.25였던 것 같다가 제로에서 0.25니까 진짜 100BP 내린 거예요. 그리고 700빌리언 10억 100억 1000억 7000억 달러에 QE를 갖다가 다시 또 가동한다. 자 그렇게 했는데 옆에는 보니까 머리 싸매지고 있습니다. 머리 싸매지고. 스톡 퓨처 스트락. 리비트 다운. 지금 서킷 브레이크 걸려있나요? 지금 안 움직이고 있어요. 안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연준이 이렇게 금리를 100BP나 낮췄는데도 다우 선물은 1000포인트 빠지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죠. 우선 저는 이 7천 국채를 갖다가 한 5천억 달러. 그리고 모기지 채권을 갖다가 적어도 2천억 달러. 이렇게 해서 7천억 달러를 갖다가 미니멈 해서 한다 했습니다. 숫자도 더럽은 걸 선택했어요. 저게 2008년 금융위기 터졌을 때 트러블드 애셋 릴리프 프로그램이라서 타프. CDS 막 팔아서 그냥 옵션 매도 쳐가지고 그냥 프리미엄만 챙기고 옵션 만기 때까지 별일만 없으면 그냥 따박따박 버는 게 큰 손들 하는 짓거리 아니에요? 크레딧 디폴트 스왑이 뭐예요? 이 회사들이 반영한 회사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부도가 날까 봐 거기에 0. 몇 프로, 1 프로, 2 프로 정도 액면가에 그 정도 보험료를 냈다가 별일 없으면 그거 다 챙기는 거예요. AIG 같은 보험사들이. 그런데 혹시나 잘못되면 얼마 안 되는 그거 CDS 프리미엄 챙기다가 원금 다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2008년이었어요. AIG가 못 갚아. 그러면 골드만도 죽고 JP모간도 죽고 연준의 주주들이 다 죽어. 그러니 7천억 달러를 갖다 퍼부었어요. 의회도 뭐 어? 하면 대충 넘어갔어요. 연준이 급하다는 말씀이시죠? 그 7천억 달러예요. 하필이면 7천억 달러를 갖다 떠올리게 해. 거기다가 아유 지난주 금요일날 2천 포인트 가까이 올랐어요. 2천 포인트 넘어섰나? 다오가 마감이. 그랬을 겁니다. 더 올랐었죠. 그러면 놔두고 좀 지켜보지. 거기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갖고 얘기했을 때 이게 민주당 쪽에서 주도하고 있는 정치적인 사기다. 무슨 호흡스, HOAX, 거짓말이다. 이런 식으로까지 그렇게까지 하던 트럼프가 그래도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했다는 얘기는 뭐죠? 생각 바꿨다는 얘기예요. 생각 바꿨다는 얘기고 보건 당국과 그쪽 전문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는 것으로 시장으로서는 아하 트럼프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이제 좀 더 진지해지겠구나. 걱정은 많지만 어쨌거나 시작하겠구나. 대처하겠구나. 그리고 그 반등이 나왔으면 그만큼 빠졌으면 그 정도 반등이 나왔으면 월화수를 못 기다려. 그러게요. 그래서 아시아장 시작할 때 해. 그 다음에 하나 더 있어요. 토요일날 한 얘기입니다. 토요일날 한 얘기. 아래쪽에 이 약간 분홍색 말풍선에 이 얘기가 요약하자면 나 파워를 갖다가 자를 수 있는 권란, 권한이 있어. 해임권도 내한테 있어. 그런데 지금까지 나 그거 안 하고 있어. 이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갖다가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한 국가 비상 대책 선언하고 하는 그 자리에서 저 얘기를 했어요. 또 연준 탓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결국 어제 일요일 밤 오후 늦게 결국 아시아장 열리기 전에 일요일날 그렇게 발표를 했더니 트럼프와 매우 행복하답니다. 이번 그 연준의 액션에. 그리고 시장에 있는 사람들은 should be real. 좀 황홀해 해야 할 텐데. 이건 님 생각이고. 그러니까요. 이건 님 생각이고. 바로 이렇게 나옵니다. 마켓 워치. 마켓 퓨처 싱크. 깔아 안고 있는 거예요. 이 긴급 금리 인하에도. 왜 그럴까? 이 한마디가 다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if this doesn't work. 이거 제대로 작동을 못하면. 효과가 없다면.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이는 거죠. 자, 보입시다. 이거 얼마나 아까워요. 다우지수로 한번 살펴보면. S&P500은 재작년 그때 크리스마스 전까지 20%가 넘었습니다만 다우는 비슷하죠.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연준이 만들었던 장이니까 연준이 스탠스 바꾸면 장이 살아나요. 그러나 이미 작년에 그렇게 실업률은 반세기일에 최저치요. 영감님은 잠자리 들기 전에 맨날 역사상 이렇게 경제 좋은 적이 있었냐. 내 덕분 아니냐. 그렇게 뻥뻥 소리치고 뭐 했던 그 시절에 세 번이나 인슈런스 컷이라고 했어요. 금리를. 낮췄어요. 보험적, 예방적 예방적,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했어요. 이제 나중에 역사적으로 나중에 가면 마치 2007년 서프라임 터지고 나니까 뭐 50B, 75B 했던 그거 같다. 그 당시도 인슈런스 컷이라고 말을 했는데 알고 보니 리세션 컷이었죠. 결과적으로 보니까 그럴 가능성이 큰데 자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이때 2만 9천 넘었다고 The best is yet to come 아직 최고의 순간 오지 않아서 해서 한 번 망신당했고 1031포인트 처음으로 1000포인트 때 낙폭 나와갖고 2월 24일날 나한테는 싸보이는데 레리커들로 동원해갖고 저가 매수하지 했다가 이 꼴 났으면 영감 자중하셔야지 예? 지금 이 꼴이 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거 보시죠. 지금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약간 다이아몬드 비슷하게 선을 껐습니다. 빨간색은 지지선 검은색은 저항선 지금 여기서 확산형 비슷하게 나오다가 여기에 약간 이렇게 대칭적인 대칼꼬만이 비슷하게 그게 제가 봐서는 최선이에요. 최선의 시나리오가 그게 뭐죠? 양자 완화가 될건 재정정책이 될건 뭐 하다못해 마이너스까지 뭐 운운하면서 그렇게 그렇게 해서 이 안에서 버둥버둥버둥버둥거리면서 세월을 좀 보내는 겁니다. 오히려 좀 버티는 게 가장 최선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이 다이아몬드가 그야말로 이제 오랜 랠리 끝에 나오는 추세 반전쟁이 될지 아니면 가끔씩 다이아몬드가 추세 지속형을 작용해서 여기서 이 다이아몬드 높이만큼 결국 열고 더 가는 장이 올지는 이 안에 캔들이 몇 개 들어가겠네요. 한참 앞으로도 한 1년 1년까지는 아니더라도 1, 2, 3, 4, 5, 6, 7, 8 뭐 적어도 그렇게는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연준의 그 연준의 FMC 위원들이 말이에요. 자기들이 100BP 금리를 낮추면 시장이 트럼프 대통령 말 맞다나 Should Be Thrilled 막 황홀해할 것으로 예상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금리 내렸을까요? 저는 그게 아닐 것 같아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선프라임 얘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요. 사실 보셨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한 국가 비상사태로 선언하는 그 자리에서 트럼프 파워를 내가 자를 수가 있는데 이것도 불분명해요. 법적으로 그거 얘기 많죠. 그러고 지난번에는 연총과 작년에는 파월이 직접 얘기했죠. 당신 나 자를 권한 없어 까지도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했는데 우리 생각에 제 생각에 파월 의장 당신이 돈이 없어 명예가 없어 남자라면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해. 대통령이 그렇게 했다고 하루 만에 일요일 날 오후에 허급지급 100BP나 내려서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는 얘기는 기자들이 묻는 거예요. 22채는 회사체 매입 CP 매입도 가능하냐 즉 지금은 국채와 모기채권만 하고 있죠. 그거는 또 의회 성인이 필요하고 이게 권한을 갖다가 또 약간 의회 성인을 받아서 바꿔야 되는데 그 생각은 없다. 마이너스 금리는 미국에서 마이너스 금리는 아닌 것 같다. 그럼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겁니까? 제가 받은 느낌은 그래요. 우리는 할 만큼 했다라는 건가요? 당신 말만 하면 자르겠다던데 당신은 하자한테로 다 해줘서 내가 이제 네가 해. 이제는 재정으로 하든 뭐로 하든 코로나를 갖다가 확산을 막든 당신이 뭐 이렇게 겸손하지 못하고 그 자연 앞에 그 바이러스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에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선 바이러스가 있죠. 돈이죠. 이 상황을 앞두고도 WHO라는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가장 의지하고 가장 쳐다보게 되는 그쪽에서 했던 짓거리를 생각해보세요. 중국 눈치 보고 중국 두둔 하느라고 이제 뒷붙쳐서 이제 와서 팬데믹이랍니다. 이미 다른 사람들의 인지를 하고 나서 유럽은 감당하기 힘든 정도로 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키트가 간단해요. 진단 키트만 많아지고 진단만 해보세요. 지금 확진자가 줄어들었다. 주말이라고 검사를 덜해서 그럴 겁니다. 그러니 지금 뭐냐 하면 제가 봐서는 그래 당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다. 사흘 있다가 할 것도 해도 되지만 당신이 그러고 나서 우리가 있지도 않는 걸 갖다가 시장에서는 있다고 그러고 사람들은 있을 거야라고 믿었던 연준의 독립성 신뢰성 다 반말을 먹고 우리는 그냥 일요일날 당신 극하고 나서 바로 우리는 100bp를 갖다가 인하해줬다. 그 다음은 네가 해라. 장 빠지면 네가 알아서 감당하고 이거예요. 제가 봐서는. 트럼프에게 다 넘겨버린 거네요. 이제 내 탓 하지 말아라는가요? 그거 같아요. 저는 오히려 파월의장을 비롯한 연준 인사들이 아예 그냥 더 질렀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죄송합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뽑기를 하면 날린 거예요. 저의 해석입니다. 만약에 진짜 그런 거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안타까운데요. 안타까워요. 무책임한 거 아니에요? 이거 리더십의 부재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제 시장 상황에 맞게 재정동체도 갔다가 이제 통화적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게 아닐까 싶은데 리더십의 부재죠. 리더십의 부재고 엄청난 돈이 풀릴 것임에도 불구하고 저 돈 갈 때 뻔하니까 저 돈 갈 때가 뻔하니까 실물로는 안 갈 것 실물로는 안 갈 것 실물로는 안 갈 것이고 당연히 갑자기 금리를 갔다가 100BP나 낮췄으면 나중에 다른 중앙은행들이 또 쫓아와면서 금리를 내리든 말든 간에 달러는 약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제 일감이 그러지도 않아요. 큰일 난 거예요. 시장이 모든 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으로 아침에 장 보셨죠? 네. 미국 선물 그러는 거 보고 아침에 약간 개장초 동시효과에서는 약간 약보화 부시도 하던가 네. 맞습니다. 뭐 한 24포인트 플러스 같다가 잠시 이렇게 물 한 잔 먹고 돌아오니까 마이너스 24포인트가 있는 이 장이에요. 그러니까 코스피 한번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증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말씀하신데 1750석 그러니까 이 밑으로 빠졌다 그 빠르게 올라왔다가 여기서 자꾸 버거워해요. 다시 한번. 이제는 좀 큰 그림이 필요합니다. 큰 그림이 필요해서 일단 코스피 장기 추위에다가 IMF 때 저점 IMF 때 저점 911 때 저점 금융위기 때 저점 이렇게 끄으면 선이 나옵니다. 즉 이게 하나의 우리 코스피에 있어서는 절대 무려져서는 안 되는 추세선이죠. 추세선이라기보단도 추세는 당연히 주식은 당연히 상승입니다. 주식에 있어서 추세는 상승이요. 하락은 무조건 조정이에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역사적으로 중간에 대공황도 있고 911도 있고 무슨 블랙먼데도 있지만 지금 보세요. 모든 차트는 우상향이에요. 다우지수 보면 또 그렇죠. 주가만 그런 게 아니고 짜장면 값도 그렇고 아파트 값도 그렇고 우리 월급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는 무조건 상승입니다. 하락은 조정일 뿐이에요. 조정이 깊고 얕을 뿐이고 그 깊은 조정에 레버리스트다가 실려나가느냐 아니면 내 돈이라서 그냥 존버하다가 죄송합니다. 죄송한 표현을 많이 씁니다. 존버해서 짧으면 3년 길면 5년 더 길면 10년 만에 본전 치고 나오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그중에서는 짧은 시간에 10배 20배를 먹는 종목들이 나오기도 하는 스릴이 넘치는 장이기도 하고 그러나 길게 펼쳐봤을 때 과연 은행의 복리보다 조금 발품판 정도의 추가 수익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그거예요. 이 와중에서 어떻게 더 추가 수익을 내고 잘못 들어가서 또 크게 망하느냐 하는 아주 다이나믹한 시장이고 무서운 시장이고 또 매력적인 시장이죠. 추세는 상승이고 하락은 조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선을 아까 다시 끌어놓으셨으면 이 선이 깨질지 안 깨질지 잘 보시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이놈의 1750이 1950이 무너지니까 하루 만에 1750을 건드려버렸어요. 지난주 말씀드렸었죠. A, B, C 킬러웨이버 킬러 C 뭐 이런 식으로 오는데 지금 문제는 이게 A, B, C 인지 1, 2, 3, 4, 5 가 진행 중인지도 우리는 사실 모르는 거예요. 뉴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주가에는 엘리어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런 개별 종목에다가 히브나치나 파동을 적용하지 말라. 그런데 저의 경험상 워낙에 파동 이론에 있어서 히브나치 수요일에 근거한 히브나치 조정 비율은 워낙에 파워풀하다 보니까 이게 개별 종목에도 잘 맞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딱 이렇습니다. 한번 보시면 작년 1월 초부터 올라왔던 5만 3천 원 액면 분할가 올라서고 밀렸는데 지난주 아래 꼬리가 달렸던 건 뭐죠? 삼성전자에도 한번 적용해 봤더니 야 이거보다 더 내려가는 건 이제 그동안 올라왔던 게 잘못됐다는 얘기 아니냐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 여기서는 한숨 돌리는 구간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4만 6천 원 체크해 놓으셔야죠. 삼성전자 4만 6천 원도 무너지면 조금 아까 이 선도 심각해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뭐 뭐랄까요 향후 추이를 봐야 되겠죠. 걱정됩니다. 분명히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도 한원도 저기 이렇게 되면 또 모여서 뭐라도 하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 그러니까 다 이러니까 하고 싶지는 않아도 할 수 없다. 정면 상황일 수도 있단 말이죠. 지난번에 50BP 내렸으니까 우리도 이번 금통위에서 50BP 할까 했다면 100BP를 내렸네. 그럼 우리 연준이 내린 대로 1.5BP를 내리면 우리는 마이너스 0.25 가는데 와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바람하지 않는 마이너스 금리로 접어듭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세상을 한번 살아보게 될까요? 맡기면 제가 돈을 주고 맡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살아나고 주식도 살아날까요? 참 이렇게 연준이 저렇게 움직일 때마다 시장은 오히려 혼란스러워하고 지금 더 답답해 하니까 저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지금 여기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오히려 그래 공을 트럼프 대통령 당신에게 넘겼다면 차라리 낫겠다 여기에 속내는 그게 아니라 혹시 연준이 리세션을 본 게 아니냐 그게 또 제일 겁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어디 봐보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08년도 정말 이건 아닙니다 라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시장이 두려워하는 건 도대체 연준이 무엇을 봤길래 하길래 두려워하는 건데 그러면 얼마나 심각하길래 상황이 해서 지금 이런 반응이 나온다가 상식적인 사후적인 해석이죠 그러나 연준 짬밥이 얼만데 그 친구들이 여기서 지금 갑자기 백비피 그것도 일요일 날 오후에 미국 문화에서 일요일 날 오후에 금요일 날은 이게 무슨 역사상 최고의 상승률을 보인 시장에 그것이 줄레줄레 나와가지고 이랬을 때 이게 장이 야호 할지 뭐야 할지를 그걸 모르나 하는 차원에서 저는 아까 그런 개인적인 그런데 이것은 웃고 넘길 일이 아니고 자식들 할 게 아닌 게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의 부조식 이거는 그렇다는 거죠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중앙은행은 중앙은행대로 자 그리고 이 질병이라고 하는 우리가 또 대처해야 하는 이 부분에서 그쪽의 전문가들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 뭐 안 겪어봤습니다만 왔다 갔다 하면서 보는 거나 들리는 거로 봤을 때 우리만 못 할 거예요 이번에 대처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보여지는 데다가 지금 유럽에 돌아가는 상황 그러니 시장은 지금 연준이 100pp 금리 내려줬다고 7500억 달러 또 돈 푼다고 좋아할 때는 좋아하지를 마냥 못하는 거예요 그게 달러로 나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달러를 갖다가 저는 아직도 해석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이거 보세요 그동안 훅 빠지던 달러가 또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훅 또 올라갑니다 이 변동성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엄청난 거예요 그죠 지난 주말에는 지난 주말에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갖다가 어느 정도 안정 금융시장 안정이라는 어떤 화두가 시장에 화급했던 만큼 연기금도 시장에 들어오고 외환시장에서도 당국이 어느 정도 역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지금 또 1220원대로 휙 올라와 있는 거 아닙니까 FX 스와 포인트가 급락을 해요 지금 뭐 우리가 미국보다 금리가 금리가 그동안 낮았기 때문에 그래서 스와 포인트가 FX 스와 포인트가 마이너스 가는 거 조금 어려우실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한데 자 이제 거꾸로 대보세요 이제 오늘부로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금리가 높으니까 다시 FX 스와 포인트는 플러스로 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더 마이너스로 가요 이게 결국 뭐냐 하면 시장의 스와 포인트에서 나 먼저 사고 나중에 팔게 하는 바이앤셀 스와 수요가 많아서 그런 겁니다 자 이것은 뭔가 달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주식 판 거 엄청나게 팔았는데 이게 역성금 수요로 나오기보다는 이게 다 역성금 수요로 나왔으면 환율 여기서 못 견딘다 더 많이 올라갔을 테다 지금 스와프 시장에서 바이앤셀로 그래서 나중에 다시 들어올 때 대비해 그래봐야 결국 달러 유동성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주니까 환율은 또 밀려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런 해설도 있고 아니면 뭔가 지금 꼭 외국인들의 역성금 뿐만이 아니더라도 달러가 필요한데 잘 안 구해지니까 스와프 시장에서 바이앤셀 하다 보니 처음에 사고 나중에 파는데 나중에 파는 게 자꾸 불리하게 지금 환율보다 불리하게 팔아야 되니까 스와프 포인트가 낮아지는 거예요 눌리는 거예요 그런 얘기도 있고 해서 그래서 지금 어쨌거나 주식시장이 안정되고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돌기 전에는 우리 환율은 1200억 원 위에서 자꾸 이렇게 위를 트라이할 것 같습니다 중국장은 해설 불가입니다 도대체가 해설이 불가다 중국장은 중국장이 어째 저렇게 좋으며 위안이 어떻게 저렇게 강한지 해설을 포기했습니다 일단 제외하고 다른 개들은 제외하고 확진자나 사망자나 완치 통계도 개들은 제외하고 보셔야 됩니다 이제 중국 얘기를 안 하니까 무슨 중국은 진원제가 아니고 미국이나 유럽을 진원시처럼 해서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어떤 그것도 중국은 빼자고요 뭐 얘기 안 해도 아시잖아요 해석 불가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시장 상황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예 결코 지금 현재로서는 뭔가 시장이 뭔가를 해석하고 뭔가 기대를 담기에는 아직도 많은 예 오늘 한마디로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 채널 틀면 어지간하면 저가 분할 매수 소리 들으실 겁니다 저가 분할 매수할 자금이 아직도 있다면 참 부러운 분들이고 그렇죠 안 보이지 않습니까 이 흙탕물은 막 휘져나서 이 변동성에서 안에 뭐가 있는지도 안 보이는데 왜 움직이려 하십니까 들고 있는 포지션을 갖다가 이거 잘라야 될지 올라오면 좀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팔아야 될지 여부나 여유자금이 되었건 물타기가 되었건 지금 들어가 마라 지금 어떻게 살 떨려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 좀 깔아앉으면 하세요 그러니 오전에 뭐 한 1, 2% 가던 놈이 오후에 1, 2% 빠지고 뭐 반대의 경우 이런 식의 널뛰기가 좀 잦아들기라도 하면 그때 움직이시라는 말씀이죠 변동성이라도 네 변동성이라도 좀 줄어들면 네 알겠습니다 제가 항상 쉽게 말씀하시면 제가 항상 어렵게 표현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네 오히려 금융시장에서 이런 표현을 더 쉽게 알아들으시기도 하셔서요 네 정리해드렸습니다 음 소장님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다음 주는 좀 차분하게 방송할 수 있기를 그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네 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